한편 39 지역구에 일부 추가 개표가 이뤄졌습니다. 여전히 영킴 후보가 3천여 표 이상 앞서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 기준 2,500표의 개표가 추가로 진행됐습니다. 영킴 후보의 득표수는 7만 8,201표, 득표율 51.3%로 길시 스네르스 후보의 3,871표 앞서고 있습니다. 어제 발표된 두 후보의 격차와 비교하면 8표가 줄어들었습니다. 하지만 추가 개표분에 비해 줄어든 격차는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영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 현재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미 개표분이 남아있는 가운데 39지구의 선거 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